자 이렇게 문을 잠그고 우리는 프라이픽한 장소로 들어오긴 했지만 이렇게 뭐 어수선하네 아주 깔끔하진 않네 뭔가 그치 꼬모니는 돌아다니고 있어요 전체적인 평을 카라반은 뭐 이렇게 아주 만족스러운 데는 아니고 다음은 사랑채를 한번 가볼까봐요 그래도 우리가 꼬몽이랑 같이 가는데 의의를 두는 거니까 꼬몽이랑 같이 가서 욕조에도 들어가고 꼬몽이랑 같이 놀고 하루종일 같이 있을 수 있는 그거를 우리가 중점을 뒀기 때문에 우리의 여행은 모든 게 그게 포커스에요 다른 거는 맞추지 않았어요 좋은데도 가보고 나쁜데도 가보고 또 저렴한데도 가보고 더 비싼데도 가보고 그래 보려고요 이렇게 보면 여기가 스파비 호텔 본체구요 저쪽에 앞에 다이아몬드 수영장이라고 되어 있는 그 부분이 저녁 9시까지 수영할 수 있는 무료로 수영할 수 있어요 투숙객들은 그리고 그 뒤에 사랑채가 있고 꼬몽이 예쁜 꼬몽이 금쪽같은 엄마 새끼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엄마 꼬몽이야 금쪽같은 엄마 아들이야 그치? 꼬몽이가 얼마나 예쁘나 간대 엄마 여기 별로거든 우리 저쪽에 진짜 숲으로 나가자 가자 아까 거기서 이렇게 삭 나오면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곳이 훨씬 나은 것 같아 여기는 녹지대가 많아요 그래도 아가들을 돌리고 산책하기는 좋은 곳이 많은데 아기가 좀 너무 빨라서 우리 아기처럼 노견이 아닌 경우는 관리하기는 좀 쉽지 않겠다 펜스가 없어서 우리 꼬몽이가 오늘 발털도 너무너무 잘 깎고 왔고 그치? 빠르지 않아도 목줄은 항상 하고 다녀야 돼 꼬몽아 강아지들은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른대 가요 꼬미니 가서 맘마도 먹어야 돼 너 오늘 맘바도 하나도 안 먹었지 그치? 물만 먹고 아까 물 먹으라 그랬더니 물컵에다가 발을 담궈 이 놈아? 어? 먹기 싫다 이거지? 이리 와봐 가보자 꼬뮤니 꼬뮤니 아름다운 꼬뮤니 엄마 사랑 꼬뮤니 가자 엄마가 산책해 봐봐 옛날에 옛날에 꼬몽이라는 아주 예쁜 강아지가 살았어요 꼬몽이는 너무 예뻐서 모두들 꼬몽이를 살아있어요 라고 하면 네가 또 비웃을거지 그치? 옛날에 옛날에 아주 못된 강아지가 살았어요 그건데 그치? 꼬몽이 아이차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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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가 가서 물줄게 잠깐만 차오는 보고 차오는지 보고 이리와봐 저기로 건너 갑시다 차오는지 보고 차오는지 보고 건너갑시다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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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토끼 친구들이 있어 꼽녀 가보자 토끼 조형물 친구들이 있어 가보자 꼽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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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운 꼽니 자 한꼽니 다닐 때가 너무 많아 힘들어 숨차 물 갖고 올 걸 그랬나 아빠한테 물 좀 갖고 오라 그래야 되겠다 응 아빠 어딨어 아빠 아빠 찾으러 갈까 아빠 어딨어 아빠 어딨니 꼬멍이 꼬멍 아빠 어딨어 아빠 어딨냐고 응 아빠 어딨어 꼬멍이 아빠 어딨어 도망간다 아빠 어딨냐 이런데 도망가는데 밤 되면 되게 예쁘겠다 여기 그치 꼬미연 이리와봐 꼬미연 어디 가는 거야 엄마 어디로 끌고 가는 거야 이제 여기가 사랑채입니다 여기는 황토방입니다 그치 꼬미연 임금이의 병을 치러 왔던 황토방이래 그릴로 갈 거야 고멍이 황토방 갈 거야 응 응 응 보이지도 않네 응 다 봤는데 뭐 그래 가자 꼬미연 가자 꼬미연 임금이의 병원